여기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 막 파산선고를 받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랜시스로 우아한 사모님이었죠. 그리고 여기 약혼녀를 약혼녀라고 부르지 못하는 주떼없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결국 차여버린 이 남자. 프랜시스의 하나뿐인 아들 멜컴입니다. 과연 이 모자에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일푼 뉴요커 사모님과 그 아들의 좌충우돌 일반인 체험기 영화 프랜치 엑시트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몇 년 뒤 더는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프랜시스. 바로 그때 그녀의 친한 친구가 고마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기로 하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감정사. 내 돈 떼어먹는 건 못 참는다며 뉴 요커 기질을 발휘하는 프랜시스. 상류층 사모님답게 협박도 고품격입니다. 덕분에 이사 비용을 두둑히 챙긴 프랜시스는 아들 멜컴과 파리로 향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녀와 늘 함께하는 검은 고양이도 말이죠. 드디어 친구가 빌려준 파리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모자와 애니에. 하지만 변화된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꿀꿀한 날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입에 맞지 않고 웨이터는 불친절하기까지 사람을 한참 잘못 봤죠. 우리의 프랜시스는 참지 않거든요. 불친절한 매너엔 맞불 작전이 정답. 이 구역 사모님의 확실한 자기 주장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찌어찌 파리지행의 삶에 적응하고 있던 이들에게 의문의 초대장 한 장이 도착하는데요. 친구가 잔뜩 생길 거란 말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파티를 상상했던 프랜시스. 하지만 그곳엔 뉴욕에서 이름 깨나 날리던 프랜시스와 절친이 되고 싶은 마담 레이너드의 조촐한 하우스 파리. 이래서 스팸 편지는 미리 차단해야 했는데 말이죠.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녀의 냉동고엔 야릇한 물건이 고의 모셔져 있고 손님을 앞에 두고 거하게 취해버리기까지. 하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며 프랜시스는 그녀와 친구가 됩니다. 그 사이 점점 줄어드는 프랜시스의 재산.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플렉스 하시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 와중에 자신을 차버린 약혼녀에게 전화를 거는 아들 맥컴. 그러나 전 약혼녀는 이미 새로운 사랑으로 이별의 아픔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미련 맞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파트로 돌아온 아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고 엄마 프랜시스의 고양이 꼬마 프랭크가 가출을 감행한 겁니다. 비까지 쫄딱 맞아가며 사라진 고양이를 찾아 헤매지만 실패. 급절친이 된 마담 레이너드가 위로 차 그녀를 찾아왔는데 아니 그러면 뭐 타러 그렇게 찾았던 걸까요? 상황은 점점 더 수상하게만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를 초빙해 강령술을 벌이는 프랜시스 이번엔 실종된 고양이 아 아니 고양이 안에 있다는 죽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녀가 이런 당황스러운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기저기 돈을 뿌려대는 그녀.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순간 벼락거지가 된 뉴욕커 사모님과 아들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메밀목도리와 함께한 영화 프렌치 엑시트의 결말을 BTV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